아 여기에 지금 어 가이수가인데 음 전질을 좀 해줘야 돼 아 아이고 오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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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쟈 저도 오쟈 현지 하는거에요 현지 이거 공짜로 얻은 것을 내가 이렇게 이정도만 해도 엉망진창인거 울타리용 가시카를 얻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한 것도 다행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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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카를 얻었을때는 우리 집에가 이게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신 남은데 향기가 좋아요 겨울이 되면 그래서 내가 결혼 해가지고 방배동 집에도 가시카를 심어서 자르면 향기가 되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겨울이면은 겨울이면 이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